안녕하세요 감동연구입니다. 단숨에 정리하는 문법 오늘 나눌 이야기는 과거가 아닌 경우에 ed, 그 중에서도 규칙과 불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, learned, learned, learned에서 learn이 배우다이고 뒤에 ed를 붙여서 learned, 과거형으로 배웠다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뜻이 아닌 과거 분사 또는 pp로 learned, 과거가 아닌 learned, ed가 붙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항상 이렇게 뒤에 ed만 붙여서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들 수 있으면 공부할 게 별로 없는데 공부할 게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make, made, made처럼 과거와 과거 분사가 make에 ed를 붙이는 경우가 아니죠. 그 다음에 eat, ate, eaten 처럼 먹다, 먹었다, pp, 먹힌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과거와 과거 분사가 현재의 ed를 붙이는 경우가 아닙니다. 또는 tell, told, told 처럼 모양이 다른 경우죠. ed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항상 현재형에다가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드는 경우를 규칙동사라고 부르고 그런 스펠링 규칙을 따라가지 않는 것들을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데 한 100개 정도가 있어요. 일상적인 회화를 제대로 하려면 100개 정도의 동사를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불규칙 동사가 100가지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100가지 이상이에요. 그런데 많이 쓰는 것들, 그리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100가지 정도가 됩니다.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기 위해서는 꼭 불규칙 동사에 대한 암기가 꼭 선행이 돼야 됩니다.